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 배임 의혹,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정숙 여사 특검법 추진에 대해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방식을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